오 개 이뻐 카리나 닮았다 춤 진짜 잘 추신다 웨이브가 다르네 맨날 춤만 췄을 것 같아 이게 제일 잘 어울린다 그니까 너무 예뻐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훈입니다 이번에 보실 거는 인도네시아의 스타비 저번에 모셨죠 그 중에 아벨이라는 멤버가 있는데 이분은 리더고 메인댄서입니다 기대합니다 기대된다 같이 한번 더 보실게요 오 개 이뻐 오 카리나 닮았다 인기 많겠다 그니까 얼굴형은 진짜 너무 예쁘시다 필터 같은데? 근데 이런 머리 잘 어울리시는 분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꽃머리? 응 확실히 얼굴 예뻐야 할 수 있는 거 춤 잘 춘다 잘 추겠지? 메인댄서니까 리더야 리더야 리더 머리 내린 게 더 낫다 묶은 것도 예쁜데 묶은 것도 예쁜데 진짜 잘 춰 저 위에 상이 치마 리폼한 것 같이 생겼네 응 아니요 요즘 이런 게 유행이야 아 그래? 여자 옷처럼 게 유행이야? 응 근데 나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어 도전해 성수 가면은 맨날 보이는 옷 아 비장한데? 뭐지 이거? 뭐지 이거? 이거 그 그 넷플릭스 영화 그 이름 뭐지? 뭐? 이 영화 몰라? 아는 게 안 가 아니 영화 이름이 뭐야? 이거 모른다고? 영화 이름이 뭐야? 아 나도 몰라 그거까지는 그거 알면은 눈 엄청 크고 약간 오징어 게임? 아니야 스릴러 영화인데 스릴러? 어 웬즈데이 봤는데 맞아요 맞아요 웬즈데이 웬즈데이 몰라? 웬즈데이? 그게 뭐야? 하하 이거 필터인가? 이거 머리? 어 필터야 헤드셋이 필터야 아 머리는? 머리는 필터 아니야 음 춤 진짜 잘 추신다 응 웨이브가 다르네 맨날 춤만 췄을 것 같아 가수니까? 그렇긴 하지 아 아까 잠깐만 너무 빨리 끝났어 더 보고 싶은데 맞아 다음 영상 있지 어? 어? 이게 제일 잘 어울린다 그쵸 너무 예뻐 하하 이분도 쿨턴인 것 같은데? 응 저런 옷이 남자들 좋아하는 옷 아니야 응 그치 화이트 화이트한 응 확실히 표정이 다르다 자유롭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 한 번 해볼래? 아니 절대 못해 아 절대 못해? 응 아니 근데 이 영상이 레전드야 진짜 너무 예쁘신다 약간 남자친구의 시점인 것 같아 흠 응 약간 남자친구의 시점인 것 같아 음 어? 노래가 바뀌네? 응 이 아까 나온 방금 마지막에 나왔던 노래 뭔지 알아? 모르는데 뭐야 아 모르는구나 응 나 팝송 잘 몰라 아 한국인이네 응 어? 후기 노래인데 이 노래도 몰라 뭐야 왜 모르지 힙합 안 좋아 아직 나 아이돌 노래밖에 몰라 아 리더위턴 메인댄서이시 아벨 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메인댄서라서 확실히 춤을 잘 추시는 것 같고 일단 얼굴이 너무 작으신데 이목구면 뚜렷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딴 세상 사람 같아요 진짜 너무 예뻐요 저는 이분이 백퍼쿨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화이트한 그 옷 입고 나왔어요 치마랑 해가지고 어 그거 이쁘더라고요 딱 여자친구가 입으면은 자기 취향이셨나요? 취향 정도는 아닌데 맞잖아 제일 좋아하는 옷이다 아 미래 여자친구분한테 입고 나오시라고 아 미래 여자친구? 현재 여자친구한테 말해야 되겠네 아 역시 리더인가 음 리더의 품격이 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안내셜자까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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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ихAPPAKE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긴급다 posit gl jacket